큰 상자에 담겨 이동하는 무언가, 흰 천을 걷어보니 고개를 빼꼼 내민 건 기린인데요. 멕시코 북부 센트럴파크에서 중부 아프리카 사파리까지 기린의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. 장장 50시간이 걸릴 예정이라는데요. 활동가들의 응원에 힘입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사 과정이랍니다. 중간중간 물도 마시며 수의사들의 보호 속에서 안전히 이동할 예정. 건강하게 도착해 새집에서도 잘 적응하길 기대합니다.